도궁렉슬아파트 50평형 경매 2022타경 107372 2회차 2023년 3월 8일 34억 7200만원 80% 대상건물 매각가 상세 조사된 임차인매역 없음 감정평가에 43억 4천만원 조사기간 2022년 8월 매매가 40억에서 43억 2023년 2월 기준 전세가 19억에서 22억 2023년 2월 기준 매각기일 및 최저 매각가 2회차 2023년 3월 8일 34억 7200만원 세대수 3200세대 34개동 교통 도궁역 사용승인일 2006년 1월 27일 전용면적 40.8일평 현황 조사된 임차인매역 없음 인구동향 별 4개 일자리수 별 4개 개발오제 별 4개 투자매력 별 4개